안녕하십니까 박군배입니다. 이 시간에 주제는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시 단락전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보죠. 자 동기발전기가 정격운전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돌발 단락이 발생했다. 그러면 초기에 굉장히 큰 단락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쇄를 해요. 감쇄를 하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단락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결국 초기에는 굉장히 큰 단락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감가서 빨리 감쇄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성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저는 압니다. 길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크기도 이렇다고 합니다. 통상적인 크기가 안정화되었을 때의 크기에 비해서 초기 단락전류 크기는 통상적으로 5배에서 10배. 이 그림에서 보면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정도 크기라는 게 굉장히 큰 차이란 이야기죠. 실제로는. 그렇게 큰 전류로 가다가 점점 줄어든 특성이 왜 어떤 원인 때문에 나타나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리액턴스의 변화다. 차과도 리액턴스 과도 리액턴스 그 다음에 동기 리액턴스 이렇게 시기별로 나눠서 부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액턴스가 그렇게 변하는 거냐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처음에는 리액턴스가 작았다가 점점 커지고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유를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절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절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류가 줄어드는 이유는 우리는 항상 어떻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오매법칙을 써봐야 오매법칙 전류라고 하는 것은 V분의 그냥 임피던스라고 쓸게요. X라고 쓸게요. 이 오매법칙을 적용할 때 우리가 전류가 줄어드는 이유를 우리는 등가적으로 항상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등가적으로 해석을 할 때 우리는 전압은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전압은 실제로는 변하더라도 얘는 건들지 않아요. 해석할 때 얘는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항상 우리는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 결론을 항상 그렇게 해요. 왜? 얘까지 변한다고 하면 뭐냐면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설명을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류가 만약에 줄어드는 이유는 그럼 뭘로만 이야기한다면 임피던스의 변화로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임피던스 변화가 이게 차가다시에는 임피던스 변화 임피던스 작은 거고 그 다음에 점점 증가를 해서 전류가 감소한다. 이렇게 설명을 그냥 하는 거예요.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원인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의 원인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뭐냐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임피던스를 바라본다고 해서 임피던스를 바라본다고 해서 그 원인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등가적으로 등가적으로 얘를 전압을 일정하게 잡아 둔 상태에서 해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진짜 이유가 뭐냐 진짜 이유가 뭐냐를 조금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임피던스만 찾아보면 답이 안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려면 이걸 조금 이해를 해보려면 동기발전기에 대해서 조금 특성을 좀 알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구조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한다 그러면 이해가 좀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기발전기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동기발전기는 회전개장이죠. 회전개장이에요. 회전전기자용도 있지만 그건 소용해서나 쓰는 거니까 우리는 회전개장 즉 개자가 개자가 이제 회전자라는 이야기죠. 회전자가 여기가 이제 개자가 회전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트를 뭐라고 그랬죠. 여기 자기장을 만든 이 세트를 우리는 여자기 여자장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직류전화번이 연결돼서 여기에 이제 여기는 당연히 슬림링하고 브루시랑 연결돼 있겠죠. 여긴 돌아가고 여긴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개자전류 공급해가지고 이제 자기장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자기장을 만드는 것이죠. 이 장치가 이제 여자장치예요. 그래서 개자건선이 회전체에 이제 감겨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댐퍼건선이라는 게 있어요. 동기기에서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건선인데 댐퍼건선이죠. 댐퍼건선은 뭐랑 같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유도존동기의 뭐라고 보는데요. 농형회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농형회전자 유도존동기에서는 농형회전자의 유도존류가 항상 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도존류가 늘 흐르는 파트죠. 늘 흐르고 있는 파트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여기는 이제 댐핑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제동건선이라고도 부르죠. 제동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동기 동기기기 때문에 항상 얘가 동기속도로 돌아가거든요. 얘는 동기속도로 돌아가는데 동기속도를 갖다 이탈할 때가 있거든. 가끔 이탈하는 경우에 그 동기를 갖다 빨리 잡아주는 빨라지면 조금 더 느리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좀 느리게 오면 좀 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곤선을 갖다 덴포곤선이라고 동기기에서는 특별하게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유주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동기전동기 같은 경우도 덴포곤선을 사용하거든요. 그때는 그 동기기 같은 경우는 기동톡구가 없어요. 그래서 기동할 때 이 곤선을 이용해서 기동을 합니다. 그러면 유도전동기처럼 기동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도 쓰고 운전 중에는 덴포곤선 덴포곤선 역할을 하죠. 동기를 잃었을 때 거기에 유도전류가 흐르게 해서 빠르면 좀 늦춰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 늦으면 좀 더 빠르게 땡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덴포곤선은 그 동기기 입장에서 아주 유용한 용도로 잘 쓰고 있습니다. 덴포곤선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와 같은 구조가 나오는 거죠. 회전체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회전자가 이제 계좌니까 당연히 이제 고정자는 이제 전기자가 되겠죠. 고정자가 전기자가 되고 고정자의 이제 그 유도기전력이 유기기전력이 이제 발생해서 그 전류에 의해가지고 이제 흐르는 전류를 전기자 전류를 해야겠죠. 전기자 전류는 당연히 이렇게 감아놓으면 이제 삼상 전류가 이제 흐르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동기기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동기기라고 부를 때 이 동기는 어떤 동기냐면 이 전기자 곤선 측에서 발생되는 전류 전기자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있죠. 그 자기장은 당연히 120도 이상 차가 나는 그런 전류예요. 근데 그 전류가 만든 자기장은 어떤 전류 어떤 자기장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 회전자계 배웠어요. 그게 바로 회전자계라고 했어요. 회전자계. 이 회전자계는 당연히 그 전기자 전류 주파수와 딱 일치하는 그 속도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2극기다. 정확하게 60회로 치다. 그러면 여기는 몇 알피엄 들어가는 거예요. 3600알피엄. 그러니까 얘가 돌아간 속도는 무슨 속도로 돌아간다고 말씀하면 돼요. 동기속도로 돌아간다. 그 주파수의 그 전류 그 전류의 주파수랑 딱 일치하는 그 속도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동기속도로 부르거든요. 근데 걔는 동기기는 여기를 갖다가 원동기 터빈이죠. 원동기 터빈으로 이걸 돌려가지고 회전자를 돌려가지고 회전자를 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2극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3600알피엄으로 돌린다. 예를 들어서 알피엄으로 돌린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주파수는 여기에 나타나는 주파수는 60회로치가 돼요. 그럼 60회로치가 만든 주파수는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동기속도죠. 이것도 똑같이 얼마가 돼요? 정확하게 따지면 정확하게 3600으로 가정을 해보면 여긴 60이 될 거고 여기 돌아간 속도는 동기속도로 돌아간 지가 여긴 얼마가 되는가? 3600알피엄이죠. 즉 즉 무슨 이야기냐면 회전자가 돌아간 속도 회전자의 회전속도 회전자의 회전속도라 회전자의 회전속도 회전속도를 N이라 할까요. N 그 다음에 전기자의 회전자계 전기자 전류에 의한 회전자계가 돌아간 속도 얘는 어차피 동기속도로 돌아가니까 동기속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돌아간 속도가 같다 해서 우리가 동기기라고 합니다. 어차피 회전자가 돌아간 속도가 이 속도가 동기속도가 돼요. 자기가 자신이 발전기 자기 자신이 얘를 만들지 않나요? 얘가 이걸 만들어요. 얘가 3600이면 60일 거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랑 얘랑 결국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속도랑 이 속도는 결국 같은 거죠. 그래서 동기기라는 것은 회전자가 돌아간 속도랑 전기자의 회전자계 속도가 같은 기기라고 해서 우리는 동기기 부릅니다. 이게 다른 기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기기가 뭐예요? 유독이죠. 유독이. 그래서 이 속도의 차이를 갖다 뭐라고 불러요? 유독에서는 속도의 차이를 슬립 이렇게 부릅니다. 슬립 이렇게 부르죠. 이 슬립이 있어야 슬립이 있어야 여기 여기 덴포곤선이라고 불렀지만 그거는 농형 회전자거든요. 슬립이 있어야 서로 속도 차이가 있어야지만 여기 회전체에 유도전류가 흘러야지 우리가 유도기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유도기가 아니고 여기는 동기기니까 어떻게 쓰니까 정상적인 운전을 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운전을 한다 그러면 얘가 돌아간 속도가 바깥에서 돌아간 자석의 속도 바깥에서 돌아간 이걸 갖다 전기자 전기자 자석의 돌아간 속도 무슨 속도로 돌아간다 그러면 얘도 ns로 돌아가죠. 얘도 돌아간 속도가 ns예요. 똑같다고 어쨌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덴포곤선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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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곤선이든 여기에 유기기줄력이 발생하겠습니까 안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냈냐 그렇죠 자 똑같은 속도로 돌아가 자 제 손바닥이 제 손바닥이 코일이에요 코일의 어떤 면이에요 코일은 뭐냐면 이 면을 쳐다보라고 했죠 면을 쳐다보라고 했죠 전기자 전기자가 만든 자속 이 자속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돌아간 속도가 같다 동기속도다 얘가 돌아간 속도랑 얘가 돌아간 속도랑 회전자 실제 돌아간 속도랑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같이 돌아가면 자 이 코일 덴포곤선이 있는 경우는 덴포곤선이 느낄 때 그 다음에 계좌곤선 계좌곤선하고 덴포곤선은 같이 같은 회전자의 매여이 있으니까 얘 둘이 당연히 같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유기기절력이 생긴다는 얘기 안 생긴다는 얘기 안 생긴다는 얘기죠 왜 변화를 못 느끼니까 이 면을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를 갖다 느껴야 여기에 유독 유기기절력이 생길 거고 유기기절력이 있어야 유기기절력이 있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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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을 쳐다보는 자속의 변화가 이게 변화 이 크기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뭐 그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이 면 이 면을 통과한 자속의 크기와 시간에 따라 변해야 뭐냐면 유기기절력이 생길 거고 유기기절력이 있어야 여기에 뭐가 생겨요 유도전류가 흐를 것이고 그렇게 생긴 게 그런 것이죠 근데 정상적인 경우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탄약이에요 여기가 얘가 돌아간 속도랑 얘가 돌아간 속도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는 덴포곤선에도 이 계좌곤선에도 똑같이 유도기절력은 발상하지 않는다 즉 유도전류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즉 여기서는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전류는 무슨 전류만지 모르고 있냐면 이 계좌전류만 흐를 겁니다 여기서 외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이 계좌곤선에 나타나는 이 전류는 이 계좌의 그 직류 이 전압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계좌전류만 여기서 흐르고 있을 겁니다 계좌전류에 의한 자속만 나타날 거예요 계좌전류에 의한 자속만 나타날 거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기기절력은 유기기절력 EF라고 합시다 유기기절력은 뭐 이렇게 놨죠 4.44에 F에 N에 F 이거에 의존해가지고 이거에 의존해가지고 이거에 의존해가지고 유기기절력이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상태일 거란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상운전하고 있을 때는 덴포곤선과 계좌곤선에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왜 같은 속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코일들이 이 코일들이 이 코일이나 이 코일이 뭐냐면 자기장의 변화를 면에서 자기장의 변화를 갖다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거꾸로 우리가 유도기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유도기는 유도전류를 만들기 위해서 얘가 돌아간 속도랑 얘가 돌아간 속도랑 얘가 돌아간 속도랑 다 달라야 돼 그걸 갖다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아까 슬립이라고 했죠 그래서 유도전동기는 유도전류를 반드시 정상시에 항상 흘리고 있어야지 토크를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는 유도전류가 사라져버리면 안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슬립을 유지해야 되죠 전기자쪽 여기서 말하면 고정자쪽 고정자가 돌아간 속도는 동기속도로 돌아가는데 얘가 돌아간 속도는 살짝 느리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사실 얘가 느리게 돌아간 속도랑 얘가 돌아간 속도랑 얘가 돌아간 속도랑 차이가 나요 그러면 여기서 면에서 느낄 때는 어쨌든 빠르든 늦든 뭐냐면 시간의 변화를 느끼기 때문에 유도전류를 안 느껴져요 근데 지금 동기기는 같은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유도전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부분이 여기를 이해하는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요약을 했습니다 이 계좌에 의해서 계좌에 의해서 계좌전류 계좌전류가 흐르고 있죠 정상적인 운전 상태에요 정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계좌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계좌전류에서 자속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자속이 발생하고 그거에 의해서 전기자쪽에서는 유기기절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 정상적인 경우에 이 유기기절력에 의해서 정상적인 부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기자전류라고 말하면서 이거 다 전기자전류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다시 무슨 전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하전류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이거 어떤 역률각을 어떤 유지하면서 그렇게 이 각이 많이 틀어져 있지는 않겠죠 자 이런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속은 우리는 이제 전기자전류가 흐름해서 만드는 이 자속을 갖다 우리가 전기자자속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까 그 말을 정리를 해보면 자 전기자자속은 당연히 회전자계죠 그러니까 A상 B상 C상 120도 위상차가 나는 그 전류에서 만드는 그 회전자계죠 그 자속은 어떤 속도로 하면 동기속도로 돌아간다 그 전원의 그 주파수대로 흐름한다 그 전원의 주파수는 또 누가 만들느냐 회전자의 회전속도 자체가 맞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두 개 속도는 항상 같은 동기속도로 돌아간다 그래서 동기화 돼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기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곤선과 댐포곤선에는 통과하는 자속은 항상 일정하게 항상 일정하다 통과하는 자속은 왜 같은 속도로 돌아가니까 이 크기 자체가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같은 크기가 크기가 회전을 하는데 동일한 크기가 회전을 하는데 같은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얘를 통과하는 자속의 크기 90도로 들어가는 것만이 유효한 거라 했잖아요 그게 항상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해진다 즉 일정하다는 것은 패러데이 이론에 따르면 자속을 통과하는 그 면을 통과한 코일의 면을 통과한 자속이 일정하다 그러면 일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일정하다는 약이에요 이게 일정하다는 약이다 안 변한다는 약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0이 된다는 약이잖아요 0이 되면 뭐가 안 흘려요? 코일에서는 유도존류가 유도존류 인덕션존류 인덕션존류가 0이다는 약이죠 즉 여기 당연히 댐포곤선은 0암페 하겠죠 댐포곤선은 아무런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0이 되겠죠 그리고 계좌곤선에는 일단 유도존류는 0이고 유도존류는 당연히 0이고 그 다음에 무슨 전류만 흐르고 있겠어요? 계좌존류는 지금 이미 공급하고 있던 계좌존류만 흐르고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하고 있다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잘 이해가 되면 그 다음 상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돌발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로는 전기자회로는 물론 RL회로이긴 해요 근데 이때는 거의 이제 사실은 X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을 거의 이제 순수한 L회로다라고 이제 근접시켜서 해석을 해봅니다 순수한 L회로다 그러면은 이 전기자존류가 정상시에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 전기자존류는 아까 무슨 전류로 부하존류인 것이죠 이 전류가 갑자기 이제 단락전류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의 순수한 L회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줍니다 물론 정확하게 여기까지는 가진 않겠죠 근데 이제 해석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순수한 L회로다 그러면 이 전기자존류는 거의 몇 도로 쳐지게 되냐면 전압에 비해서 90도 90도 과정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기자존류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겨요 각도의 변화가 생기죠 위상의 변화가 생긴 거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긴 거죠 즉 여기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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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고 있다고 여기 이렇게 쏘고 있어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이렇게 동기속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동기속도를 유지하는데 얘의 위상위치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바뀌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바뀐 거죠 순간적으로 돌발 단락사고가 났을 때 순간적으로 얘의 위상위치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쪽으로 온 거예요 자 그렇게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똑같이 돌아가다 갑자기 위상이 이렇게 딱 온다 왔다는 얘기에요 위상이 갑자기 확 돌아왔다는 얘기에요 자 그렇게면 어떻게 돼요 이 계좌곤손과 계좌곤손을 톡하는 자석도 그렇고 이게 순간적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순간적으로 이거는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단락이 나는 그 순간에 전류가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통과하는 자석의 변화를 느껴요 아까 일정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있던 것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탁 틀려서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자석의 변화를 느끼죠 자석의 변화를 느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유기계절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이고 유기계절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이건 둘 다 쇼트가 돼 있으니까 계좌곤손도 단락되어 있고 댐포곤손도 단락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뭐가 흐른다는 얘기에요 유도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에요 그 유도전류는 계좌곤손에도 유도전류가 발생하고 댐포곤손에도 유도전류가 발생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계좌곤손에는 계좌곤손에는 원래는 정상적으로 계좌전류를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만 전계좌전류가 발생을 했는데 계좌의 여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유도전류에 의해서 유도전류에서 여기에서 더 실리는 거죠 플러스 알파로 더 실리는 거죠 계좌곤손에다가 뭐냐면 이게 유도전류가 여기에 계좌의 여자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댐포곤손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댐포곤손에서 유도전류가 작용이 되면 이것도 뭘로 작용이 되냐면 여자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얘가 계좌전류 얘랑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얘랑 방향이 같은 방향이 돼요 얘가 렌치에 의해 가지고 이 전계좌전류가 흐르게 되면 얘네들은 뭐냐면 얘를 갖다가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자석이 얘들이 만드는 자석은 또 결국 방향이 이 방향이 돼요 얘들이 유도전류가 만든 방향은 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생기기 위해서 유도전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전류를 만든 거예요 누구나 계좌곤손과 댐포곤손에서 이 전류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뭐냐면 위상이 반대가 돼요 그러면 이 방향이 누구랑 같은 방향이 되냐면 원래 이 계좌전류가 만든 자석의 방향과 주자석의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 여자 증가로 작용하는 계좌의 여자 증가로 작용하는 즉 뭐냐면 이 계좌전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계좌전류를 확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의해서 뭐가 증가된다고요 순간적으로 확 전기자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누가 증가됐기 때문에 파이에프가 갑자기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증가하겠습니까 이 EF가 확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가만히 잡아 둘더라도 누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단락전류가 순간적으로 확 증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초기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이 유도전류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여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여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가 사실 올라가는 거예요 여자 전압이 올라가는 거죠 여자 전압이 올라가니까 전기자전류가 그거에 의해서 확 증가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단락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 발전기는 매우 큰 단락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이죠 그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유도전류라는 것이 발생을 하면 순간적으로 발생을 했잖아요 순간적으로 발생을 하면 이 유도전류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사라져야 됩니까 물론 여기에 권선에 저항이 없다면 만약에 권선에 저항이 없다면 계속 유지가 되겠죠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어버리겠죠 근데 큰 단락전류가 계속 유지가 되어버리겠죠 하지만 이 유도전류는 당연히 저항이 있기 때문에 즉 뭐냐면 시정수에 의해서 시정수에 따라서 RL 시정수에 따라서 이 전류는 감세를 하게 되죠 감세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감세로 하니까 이 전류도 점점 감소하다가 유도전류가 사라지면 유도전류가 사라지면 이 계좌 원래의 정상적인 계좌전류에 의해서 계좌전류에 의해서 만든 기전력에 의한 것만 그 성분에 의한 전류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류를 우리가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정상상태 전류라 이렇게 편하죠 그래서 정상상태 전류에다가 플러스는 알파가 되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정상상태 전류 이러기 전에 뭐냐면 투입하는 순간 이 유도전류가 만든 추가적인 여자가 전류를 갖다 처음에 촉개 키웠다 그런데 그 전류는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시간을 따라 점점 감소하죠 감소하죠 그런데 그 감소하는 순간이 뭐냐면 전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감소가 끝난 순간이 뭐예요 이 유도전류가 사라지는 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갖다가 조금 더 한 번 더 해보면 정상시에 정상시에 전기자자속이 이렇게 쏘고 있었어요 이게 계좌곤선이나 댐포곤선이 이렇게 생겨요 이게 계좌곤선이나 댐포곤선이라고 보세요 이 상태가 정상적인 경우에 이것도 회전자계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회전자계인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이것도 동기속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봐요 동기속도로 돌아가면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항상 일정하게 여기 쏘고 있잖아요 항상 일정하게 항상 일정하게 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유도전류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반락이 나게 되면 여기 위치가 갑자기 위치가 바뀐단 말이에요 아까 위상이 순간적으로 확 틀려지죠 거의 90도에 거의 엘부하라면 거의 90도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 변화는 수직으로 즉 수직으로 들어오는 자기장량이 이 면이 느낄 때는 순간적으로 변화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를 갖다가 억지하는 자기장이 당연히 발생하고 이렇게 변하려고 하니까 이걸 억지하기 위한 자기장이 발생하고 그런데 이게 결국 이 전류를 만들 것이고 이 전류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유도전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누구랑 일치하게 된다고요 앞앞에서 그림처럼 계좌의 여자 방향과 일치해진다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여자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추가적인 여자로 자 그러면 덴포곤선도 있고 계좌곤선도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덴포곤선이 있었을 때 없었을 때는 계좌곤선에 대한 효과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초기에 전기자 전류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덴포곤선이 있었을 때는 그 효과가 조금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가혹한 상황을 보면 덴포곤선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덴포곤선은 상대적으로 두 개 그래요 덴포곤선은 시정수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이게 시정수라는 것은 결국 R분의 L인데 이게 상대적으로 작아요 이게 뭐 자기만 봤을 때 작은 건 아니지만 계좌곤선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게 작아요 그래서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면 차가도시에 주로 뭐냐면 전기자 전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차가도시에 가장 초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기에 당연히 같이 나타나겠죠 이 특성이 유도전류가 흐르더라도 유도전류가 계좌곤선에도 흐를 것이고 계좌곤선에도 흐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덴포곤선이 있으면 덴포곤선에도 흐를 것이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초기에 그 뭐냐면 계좌를 갖다 키우는 데에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기자 전류를 갖다 초기에 키우는 역할을 갖다 두 개가 협력해서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얘는 상대적으로 저항 임피던스가 작아요 덴포곤선은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유도전류도 많이 발생할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초기에는 초기에는 이 전기자 전류를 갖다 키우는 주요 성분이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되고 근데 뭐냐면 얘는 시정수가 상대적으로 시정수가 작기 때문에 빨리 없어져 버려요 빨리 없어져 버려요 생기들어 좀 빨리 없어져 버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도구간 그래서 여기까지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가 덴포곤선이 작용해서 전기자 전류를 올리고 있는 구간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구분해서 부르냐면 차과도구간이라고 불려요 차과도의 구간으로 이렇게 구분해요 얘가 이제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저군선은 개자군선에 나타난 유도전류는 얘는 상대적으로 뭐가 그러냐면 시정수가 커요 그래서 뭐냐면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나타나고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그래서 얘만 얘의 특성은 사라지고 얘의 특성은 사라지고 얘의 특성만 나타나는 그 시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과도구간이라고 불러요 과도구간이라고 그리고 나서 당연히 알겠죠 근데 뭐냐면 시정수가 크기 때문에 이 시간은 좀 길단 말이에요 완만하게 이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 둘까지가 다 사라진 상태를 갖다가 과도구간이 끝난 거죠 그 상태가 우리는 뭐라고 하면 정상상태구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스테이디스테이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초기에 요거 요게 딱 달락이 나는 순간 달락이 나는 순간 뭐냐면 전기자전류의 변화 즉 전기자자석의 변화죠 이 변화가 이 계좌에 원래 계좌전류에 계좌전류에 의한 정상적인 계좌전류죠 계좌전류에다가 이 순간에 유도전류가 순간적으로 뭐냐면 계좌곤선 계좌곤선과 플러스 어디에도요 덴포곤선이 있는 경우에는 덴포곤선에도 이 전류가 흘러가지고 계좌자석 계좌자석에다가 원래 주계좌자석과 같은 방향이 돼서 여자를 증가시키는데 기여를 한다 그럼 결국 뭐냐면 여자전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거에 의해가지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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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류가 더 생긴다는 거죠 더 흐르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을 갖다 이야기해주죠 근데 걔는 유도전류가 순간적으로 발생을 하긴 했지만 흐르긴 했지만 얘는 회로에 당연히 저항이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이란 요소가 있기 때문에 L도 있지만 저항이란 요소에 의해가지고 결국 RL 시정수에 의해가지고 이거는 감쇄를 하게 됩니다 감쇄를 하게 돼서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정상상태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두 가지 효과가 같이 나타나는 거죠 덴포곤선이 있는 경우는 덴포곤선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도전류가 또 있을 거고 걔도 좀 이따가 좀 빨리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유도전류가 있는데 유도전류 양이 상대적으로 얘가 임피던스 특성이 작기 때문에 낮은 특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류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지만 아래 시정수가 작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사라져버려요 빨리 사라져버리고 얘는 조금 더 느리게 크기는 작지만 느리게 사라지다가 얘는 느리게 완만하게 사라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가 와전류 특성에 의해서 덴포곤선에 의한 와전류 특성에 의한 그것이 나타나는 시기까지를 중첩에서 나타나는 시기 이 두 개가 중첩에서 나타나는 시기까지를 우리가 차가도 구간 그 다음에 얘의 특성만 나타나는 시기 얘의 특성이 사라지고 얘의 특성이 사라지고 얘의 특성만 나타나는 시기를 과도 구간 얘까지 다 사라지는 이 구간을 정상 구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임피던스 입장에서 바라보면 임피던스 입장에서 바라보면 원래는 뭐냐면 이 임피던스였겠죠 원래 우리가 뭐냐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고 리액턴스에 의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 전류만 흘렀어야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그죠 전기자 반작용이 나타나가지고 그런데 그런데 원래는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에 우리가 알잖아요 단락이 발생하게 되면 전기자 반작용이나 감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 리액턴스에 의해서만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왜 초기에는 더 많이 흐르냐 왜 그것보다 좀 더 많이 흐르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억지로 이제 설명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초기에는 전기자 반작용이 안 나타난다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설명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초기에도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 전류 전기자 반작용이 나타나는데 여기다가 뭐냐면 추가적으로 전류가 더 흐르는 거죠 초기에 더 흐르는 거죠 그건 누구의 영향이라고요 계좌 권선과 계좌 권선과 덴포 권선에서의 뭐예요 순간적인 유도 전류가 흘러가죠 유도 전류가 뭘로 작용한다면 계좌 회로에 계좌 전류에 주좌속을 갖다가 좀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결국은 그거에 의해서 정기 전류를 갖다가 키우고 있는 게다가 걔네들 특성이 사라지는 구간이 뭐냐면 이 구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준 게 아니고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에 임피던스는 유지하고 있는데 뭐냐면 전류가 순간적으로 더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유도 전류가 원인이 되죠 계좌 권선과 계좌 권선과 덴포 권선의 유도 전류가 추가적으로 생기는데 그 추가적으로 생긴 것이 원인이 돼서 초기에 전류가 있다 근데 그 유도 전류는 유지할 수가 없죠 유지할 수가 없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없죠 그래서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주로 우리가 차가도 기의 임피던스는 줄어서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야기를 해주죠 결국 지금 이런 해석법들은 뭐를 갖다 일정하게 두기 때문에 이런 해석법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다가 얘를 갖다 일정하게 두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류의 변화는 결국 이 전류의 변화들은 이 전류의 변화들은 결국 뭐에다가 책임을 담으는 거예요 임피던스의 변화라고 책임을 그냥 우리가 부과한 거죠 임피던스의 변화라고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까 전류라는 것은 V분의 임피던스인데 얘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냐면 전압을 항상 일정하게 둔 상태에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싶어 하거든 의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 했죠 여기다 하나 더의 성분이 덴포건 덴포건 유도전류의 의한 성분이 여기에 순간적으로 합류가 되면서 합류가 되면서 이걸 키웠다 근데 이거는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유도전류가 결국은 완만하게 지금 사라지게 되죠 근데 초기에 덴포건섄에 의한 것은 초기 이거는 과정의 시정수가 작기 때문에 빨리 사라진 특성이 있다 그림은 그런데 빨리 사라진 특성이기 때문에 아주 뭐 한 2, 3주기 정도에서 나타나게 되고 2, 3주기 만에 거의 사라진다고 보통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얘랑 같이 나타난 계좌건섄에 의한 유도전류는 시정수가 커서 완만하게 좀 더 길게 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기에 덴포건섄에 의해서 주로 덴포건섄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 구간까지 이를 갖다가 주로 뭐라고 부르냐면 차가도 구간이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계좌건섄의 유도전류에 의한 성분만 남았을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과도구간 부르고 그 두 개가 다 사라지게 되면 그걸 갖다가 정상구간 이렇게 불러서 임피던스도 차가도 임피던스 과도 임피던스 그 다음에 정상임피던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결국엔 임피던스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해버릇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임피던스 변화로 결국 원인을 찾아가려면 그런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임피던스 변화가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모든 회전기는 뭐냐면 임피던스의 변화로 그래서 등가의 임피던스 변화가 변하는 거예요 등가의 임피던스 변화로 변하는 거예요 얘를 잡아뒀을 때 임피던스가 등가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우리가 설명하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좀 편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는 유익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유익하니까 원인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뭐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댐포건선이 없는 경우는 차가도 구간에서 전류가 좀 상대적으로 크지 않겠네요 라는 그런 이유도 이야기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댐포건선이 없더라도 회전자 표면이 도체지 않습니까 철심이나 도체지 않습니까 그 철심의 유도전류가 사실은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댐포건선이 없더라도 철심의 흐르는 그 유도전류 철심의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그 유도전류 그러니까 댐포건선이 있으면 더 잘 흐르겠죠 당연히 댐포건선이 더 잘 흘러서 효과가 더 커지겠고 댐포건선이 없는 경우라도 철심 평면에 있는 유도전류가 계좌전류랑 합쳐져서 초기에 그 과정을 좀 만들어주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댐포건선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차별화된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철심에 회전자 철심에 어느 정도 유도전류에 의해서 영향은 좀 있다 그거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